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기존 제품인데 이번에 영상으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단이라는 제품을 판매하는데 판매한 것도 좀 오래됐어요 새로운 제품도 나왔고 그것도 설명드리고 기존 제품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단이라는 건 뭐냐면 간단하게 사육장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쌓아 올려서 공간을 최대한 줄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쉽게 뭐 체육통 뭐 브리딩 박스 같은 경우 보면 기본적으로 단을 쌓을 수 있죠 체육통 위에 또 체육통 위에 체육통 위에 이렇게 쌓아가지고 올릴 수 있는 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제품이 단이에요 일반 유체통은 작기 때문에 그 작은 통들을 위에 뚜껑에다가 올리면 쌓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쌓아 올릴 수 있게 만든 제품이 단입니다 네 단이란 이런 겁니다 이렇게 사각통 사각통 사각통들을 유체의 배해성들을 키우시는 사각통을 이렇게 단을 이용해서 높이를 높여서 쌓아 올리게 해서 지금 저 뒤에 보면 네 세 칸으로 돼있죠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마음대로 올릴 수 있어요 마음대로 올릴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빗살이라고 해서 환기가 돼있는 일반 통이 하나 더 있는데 이 통 같은 경우는 기존 그 툭 덮개에 5mm 정도의 하나가 더 붙어 있어서 위에 이렇게 쌓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쌓을 수 있는데 이거는 환기가 진짜 많이 필요하지 않는 애들 벌어오성이나 이럴 때 이렇게 쌓아 올리실 수 있고 배해성도 가능하긴 해요 말씀드렸듯이 바닥지에는 약간 건조하고 물그릇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네 충분히 네 습기도 안 맺히고 애들이 관리할 수 있고 됩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옆에 타공할 수 있는 기술이 있고 기구가 있다 그러면 옆에 타공까지 해주시면 만능이에요 네 옆 타공을 환기가 좀 필요한 애들이 꼭 있어요 그런 애들은 옆 타공 꼭 뚫어주셔야 돼요 얘네들처럼 옆 타공 안 뚫어주시면 네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존 가장 많이 이제 많이 나가는 이런 구멍 저희가 기본으로 구멍 뚫어놓은 이 제품에서 보시면 이렇게 그냥 바로 끼워놓을 수 있어서 높이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아 이건 적재형 케이지 적재형 케이지는 말 그대로 단에 그런 거예요 단과 똑같은 방법에 적재 위로 쌓아 올려서 그 사육장을 여러 개를 올려서 관리할 수 있는 건데 이런 문제점은 얘는 위에가 네 환기가 안 돼요 이런 애들은 환기가 진짜 안 돼도 되는 애들이나 네 벌어오성 이런 애들한테는 좋은데 환기가 필요한 애들 네 그리고 바닥을 좀 적셔서 습하게 키워야 되는 애들한테는 좋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환기가 될 수 있게 만든 통에 네 단을 사용해서 쌓아 올리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 방식으로 쌓아 올려서 2단이건 3단이건 얘는 지금 체제통을 쌓아 올렸는데 체제통은 많이 못 올려요 올리면 이게 쓰러져요 지금 기웃둥 하죠 네 쓰러져요 체제통은 그게 단점이고 일반 저기 보시면 네 브린빅 박스 브린빅 박스는 쌓아 올릴 수 있어요 많이 쌓아 올릴 수 있어요 많이 쌓아 올릴 수 있어서 네 브린빅 박스를 좀 많이 선호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기 보시면 네 이렇게 아크릴 케이지도 아크릴 케이지도 위에 단을 붙여서 덮개나 아니면 밑면에다가 이 밑면에다가 단을 붙여서 이렇게 쌓아 올릴 수 있어요 밑면은 당연히 밑에 있을 애들한테는 위에다 붙이고 위에 있어야 될 애들은 밑에다 붙여가지고 하면 하나만 있으면 이렇게 단을 쌓아 올려서 저렇게 높게도 관리가 가능하죠 저거는 좀 새로운 방법인데 저거는 네 아크릴 체제통만 가면 한거에요 약간 꺾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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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쌓아 올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네 저 방법도 있고 추가로 짜잔 이 방식은 조금 진짜 확인도 잘 안되도 되는 애들이긴 한데요 체제통을 높게 쌓는 방식이에요 이 방식은 모르신 분들 진짜 많아요 뚜껑을 뜯어 빼서 네 거꾸로 씌워주고 쌓아 올리면요 안 무너지고 저렇게 쌓아 올릴 수 있어요 안 무너지게 쌓아 올릴 수 있고 저렇게 배해성이나 벌어오성들 저렇게 여러 개를 사육해야 될 경우 저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단점은 환기가 잘 안됩니다 환기가 잘 안되게 세팅 바닥재 건조 네 물그릇 넣어줬을 때는 사육할 수 있고 습하고 뭐 하얘 될 때는 네 특히 그러니까 벌어오성한테는 맞고 배해성도 맞고 나무이성한테는 절대 하면 안되는 거예요 네 배해성 벌어오성 네 여기서 키 지나갑니다 환기가 잘 안되도 되는 생물 타란툴라는 벌어오성과 네 배해성이에요 그리고 환기가 잘 돼야 되는 애들은 네 나무이성 환기가 잘 안되는 데서 키우시면 네 당연히 죽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네 환기가 잘 안되도 키울 수 있는 종은 벌어오성 배해성 네 이게 정답입니다 네 보시고 오셨죠 네 이 단들은 이런 식으로 쌓아 올릴 수가 있어요 쌓아 올려서 지금 유채통이건 아니면 기본 기존 총이건 어떠한 것도 마찬가지로 네 쌓아 올릴 수 있어요 아크릴 통도 마찬가지예요 아크릴 통으로 만들어진 사육장도 기본 저희가 이제 판매하는 제품 중에 단위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제품은 아마 이 니은자 많이 보셨죠 네 이 니은자 모양으로 돼 있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사각통 같은 경우는 코너에다가 이렇게 붙이라고 저희가 니은자로 만들었는데 이제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제 시간이 지나거나 잘못 건드려서 이거를 떨어지게 한번 떨어지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잘 안 붙어요 안 붙어서 붙여 놓을 수는 있어도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져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쓸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니은자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쉽게 네 큐브로 제작을 했어요 이 큐브는 기존 저희 제품 보면 이게 있어요 블랙으로 돼 있는 고무로 돼 있는 높이가 한 1cm 정도 올라가는 이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은 그냥 뭐 간단하게 스티커 붙여서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강을 하고 다시 문제가 됐을 때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얘나 얘 이 방식을 할 때 어떻게 보강하는지 네 이따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은 이런 단들이 있는데 이것도 단이에요 이거는 이제 기존 처음 나왔을 때 저희가 이런 포맥스를 된 뚜껑을 만들었죠 여기다가 간단하게 이렇게 끼워서 끼워서 단을 올리는 방식이 있는데 이 방식 말고도 이런 구멍이 없는 기존 뭐 다른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 이런 양면 스테이프로 돼서 부착이 되어 있는 거를 간단하게 붙여서 높이를 일정하게 띄우는 띄우는 장치가 단입니다 이게 단이고요 이걸로 사육장들을 여러 개 쌀 수 있어요 아까 영상에서 보셨죠 그렇게 쌀 수가 있습니다 그 쌓아서 공간 활용을 최대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장치 그게 단입니다 단은 네 조금 있다 영상에서 한번 보시고요 보실까요 지금 네 가시죠 저희가 판매하는 통들 집으면 포맥스로 되어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조그만 구멍이 뚫려 있어요 네 자각통도 그렇고 뉴사와일도 그렇고 원탑소 원탑특대 포맥스로 되어있는 뚜껑이요 그 포맥스로 덧대서 만드는 제품인데 이 제품들은 저희가 네 피스도 네 따로 꽂아서 작업을 해야 이것도 힘들어요 힘든데 녹이 안 쓰는 걸로 스텐으로 바꾸고 얘도 녹이 안 쓰는 제품으로 탈방 바꿔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기존 저희가 가장 처음 시작된 단이 있어요 이 단은 그냥 여기다 이렇게 꽂으시면 돼요 구멍에다 뽁 꽂으시면 네 이런 식으로 꽂아져서 높이가 훅 올라가요 훅 올라가죠 네 이렇게 네 군데에다 그냥 꽂아서 쓰는 거예요 꽂아서 이렇게 네 군데에다가 꽂으시면 이건 또 원탑특대 뚜껑인데 이 뚜껑 위에 사육장 위에 또 원탑특대를 쌓아 올릴 수 있어요 원탑소 원탑특대 뉴사 뉴사 와일드 이런 애들은 쓸 수가 있습니다 바로 꽂아서 만약에 이런 구멍이 없는 거 집에서 사용하고 계시다 그러면 이렇게 이런 큐브나 네 이게 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어요 이건 좀 시간이 지나면 끈적끈적해져서 뚜껑이 이렇게 붙어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뚜껑이 같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안 미끄러져요 공으로 돼 있어서 근데 얘는 단점은 그런 건 없는데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약간 미끄러져서 사육장을 잘못 툭 쳐버리면 밀려서 떨어져 버리는 경우는 있어요 하지만 네 뭐 사육장 잘 관리할 수 있으니까 네 그거를 어디다 이렇게 몸이 걸치고 걸리고 막 이런 데 놔두지 않으시죠 네 그러니까 충분히 사용할 수는 있을 겁니다 지금 보시면 기본 이런 아크릴 덮개로 돼 있는데 얘네들은 구멍이 없는 애들이 있고 구멍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네 이렇게 구멍이 있는 애들이 있고 네 구멍이 없는 애들이 있죠 구멍 없는 애들은 이런 걸로 그냥 바로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얘로 띄어서 안쪽으로 살짝 밀어서 이렇게 안쪽으로 살짝 밀리게 해서 끈적끈적한 게 밖으로 안 나오게 정으로 붙여도 되긴 하는데 나중에 끈적끈적한 게 붙으니까 안쪽으로 살짝 밀려서 붙이시거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무바킹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띄어서 얘네들은 간단하게 이렇게 띄어서 네 양면 테이프예요 착각 붙이시면 돼요 붙이시면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종이를 띄어서 붙이시면 됩니다 네 이런 구멍이 없을 경우에만 그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얘 같은 경우는 철망으로 막혀 있어요 안에가 그래서 바로 꽂으셔도 되긴 하는데 힘이 약간 없어서 살짝 살짝 흔들리거나 빠져요 그래서 얘를 사용하는 방법은 짜잔 네 송곳이 필요해요 송곳으로 지금 보시면 이 철망 철망 사이에 송곳을 쭉 밀어서 꾹 눌러주시는데 여기서 힘을 좀 많이 줘야 돼요 원형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이 철망이 이 사이로 밀려 들어가게 이 아크릴과 밑에 아크릴 위아래 아크릴 사이로 밀려 들어가게 구멍을 세게 밀어주셔야 돼요 세게 밀어주시면 구멍이 뽕 생겨요 여기 이때 이제 얘를 끼워서 밀어 넣어주시면 돼요 충분히 내가 쓸 만큼 밀어주시면 돼요 이거 뭐 고문방치 같은 거 있으면 퉁퉁 쳐서 밀어 넣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밀어서 딱 꽂으시면 애들이 안 빠져요 어 빠지네? 지금 안 밀려서 그래요 지금 다 안 들어갔거든요 이게 쇠가 다 안 밀려가지고 지금 안 밀려 들어가서 지금 안에 걸리는 게 있어서 그러거든요 이거는 계속 몇 번 힘 줘야 돼요 이게 조금 까다로워요 이거 힘을 이렇게 줘야 돼요 진짜 힘을 엄청 줘야 돼요 네 그래서 걸리지 않게 해서 밀어서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넣어서 넣어주시면 돼요 이게 힘드시다 이게 하는 게 힘들다 하시면 그냥 이거 사세요 이거 사시면 네 사셔서 그냥 붙이세요 얘도 마찬가지로 구멍이 있어도 이렇게 붙일 수 있어요 지금은 하얗게 보이는데 이걸 띄어서 보여드릴게요 띄어서 붙이시면 위치는 이제 잡으셔서 붙이시면 돼요 딱 붙이시면 돼요 투명이라 깔끔하게 떨어져요 깔끔하게 보이기 때문에 뭐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붙이시고 나중에 얘네가 이제 떨어져서 이게 힘을 줘서 떨어뜨릴게요 떨어뜨려서 이제 끈적끈적한 게 진짜 많이 없어졌어요 끈적끈적한 게 안에서 계속 떨어진다 그러면 여기다 다이렉트로 3M 이런 테이프나 아니면 저희가 판매하는 양면 테이프나 네 상관없어요 상관없는 거를 띄어서 거물을 붙이세요 이렇게 붙이시고 그 대신 네 개를 다 똑같이 해야겠죠 아니 그러면 이게 3M은 얘 같은 경우는 두껍기 때문에 똑같은 걸로 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판매하는 걸로 하시면 되고요 좀 이거 두께가 바뀌는 거다 그러면 네 개 다 띄어서 한 번에 같이 작업하세요 여기서 이제 가위 가위로 쑥 썰어내시면 돼요 딱 대고 썰어내면 썰립니다 썰어내시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이 뒷면을 벗기셔서 벗기셔서 딱 붙이시면 끝나요 그러면 보강이 돼요 그렇게 해서 보강을 하셔서 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간단하죠 네 보고 오셨죠 네 이런 식으로 애들을 직접적으로 가위랑 이제 붙여서 양면 테이프 기존의 집에 있는 거나 아니면 저희가 판매하는 기존 양면 테이프 같은 걸 사셔서 붙이신 다음에 가위로 오이거나 칼로 커팅 하셔서 네 붙이셔서 다시 떨어졌을 경우 그렇게 보완을 해서 다시 사용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품을 다시 만든 거 네 기억해 두시고요 이렇게 단을 쓰시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관 활용을 위해서 쓰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저희가 유채통이나 다른 제품 뭐 체육통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쌓을 수 있는데 어 일반 유채통을 쌓을 수가 없어서 그거를 조금 제가 보완하려고 몇 년 전 좀 오래됐어요 한 10년 됐나 좀 오래됐어요 네 그거 만들었는데 조금씩 조금씩 네 방법이 바뀌어서 네 스티커용도 나오고 제품이 여러 개 나왔으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고 공관 활용을 최대한 해주세요 아 중요한 거는 음 단의 밑에 쌓이는 부분은 벌어성이나 배해성이 좋아요 윗부분에 쌓을 때는 환기가 잘 되는 나무이성이나 이런 것들을 올리시면 되고요 기존 그 일반적인 타란툴라 할 때 1cm 정도만 해도 환기가 잘 되긴 하는데 그래도 환기가 더 필요한 애들이 있어요 뭐 핀코토나 이런 애들은 최상위 거론으로 나무이성들은 최 맨 위 꼭대기에다가 쌓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탑소나 원탑특대 같은 것을 쌓으려고 싶어서 이런 단을 썼다 그런 경우는 꼭 네 아시겠죠 위쪽을 나무이성 아래쪽을 펄어오성 이렇게 쌓아 놔두시면 되고 일반 사각통은 배해성들이니까 환기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네 쌓아 두세요 근데 쌓아 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네 예를 들어서 음 환기는 좀 더 필요한 애들이 있어요 막 습기가 너무 많이 차거나 그럴 땐 바닥실을 건조시켜 놓으시면 돼요 건조시키고 물그릇을 놔두시면 쌓아 올려도 습기가 많이 안 맺힐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쌓아 올려서 타란툴라들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읽도록 할게요 다음에 봐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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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